부활 8일 축제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계 대전교구 사무처 차장 김대주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자들이 돌아가는 동안에 경비병 몇 사람이 도성 안으로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수석사제들에게 알렸다 수석사제들은 원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여라 이 소식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해주겠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킨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다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여인들의 반응은 모순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두려운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이건 영적으로 가장 완전한 형태의 반응입니다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은 언제나 이 역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만을 지닌 사람들은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또 부활의 기쁨만을 누리려는 사람들도 부활이 주는 기쁨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두려워하고 조금만 기뻐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미지근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생기도 느껴지지 않는 어정쩡한 삶을 말이자 요한 묵시록에서 하느님께서는 라오디케이아 신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우리의 삶이 하느님이 싫어하는 미지근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랑을 하면 됩니다 지금 내 옆에 나와 함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면 됩니다 어린 자녀가 크게 아플 때나 다 큰 자녀가 자신의 꿈에 한 걸음 다가섰을 때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을 떠올려 봅니다 당사자보다도 더 기뻐하고 슬퍼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미지근하게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른 마음과 공명할 때 신나게 요동칩니다 그런데 이 공명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만큼 기뻐하라고 이만큼 슬퍼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지금 겪고 있는 딱 그만큼의 기쁨과 아픔이 내게로 찾아올 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두려움과 함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차라리 찾아오지 않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이 예상 가능하다면 삶에 어떤 새로움이 있겠습니까 새로운 게 없으면 기쁨도 슬픔도 없겠죠 이처럼 예측 불가능이라는 사랑의 속성은 사랑하는 사람을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복음에서 여인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부활도 그랬습니다 이 경험은 여인들이 만든 건가요? 아닙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맞닥뜨린 겁니다 여인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기쁨을 느낍니다 그 새로움 안에서 예수님과 본인들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켜야 할 생활규범으로 형제애를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오십시오 미지근한 사람들은 상대의 기쁨과 슬픔 앞에서 무덤덤합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어땠나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아픔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 덕분에 예수님의 부활에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상황에 제대로 공감하고 연대하는 이의 마음은 언제나 역동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형제가 내게 전해주는 그 역동적인 마음들을 받아들이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겉으로 호응만 해줄 뿐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린 채로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한 주간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웃들이 내는 웃음소리와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그 관심과 함께 찾아오는 새로움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더 살아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사무처 차장 김대주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대주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